예수님께 보였던 백성들의 환호는 일시적인 가짜이고 그 일시적인 가짜 열광은 대단하면 할수록 그 열광의 대상자와 또 스스로에게 혼란만 가증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짜 열광에 우쭐하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가짜에 목을 메고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그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먼저 종료주일의 유래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며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당시 로마와 또 독재 왕권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싶으면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가 궁금해서 그에게 몰려갔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야라고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왜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는가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는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일시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백성들은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아우성을 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을 뒤로 한 채 감남산에 올라 마주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울음이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두 번째 울음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더다 열한기 하에 보면 엘리사도 장차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우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나 엘리사의 눈물이나 모두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열광적인 환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슬픔은 가증되었고 한탄은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한탄을 가증시키는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대 누가 봄 기사입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에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봤지? 야, 말도 마라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저마다 우쭐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떠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의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귀에도 담지 않은 제자들의 희희낙락한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히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 앞에서 웃고 떠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세인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고만장한 모습과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바리세인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세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바리세인들의 천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리세인들의 지시에 따라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들은 지금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는데 백성들의 환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지시에 맹종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은 가고 예수님 제자들이 판을 치게 된 것 같아서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은 백성들이 정당하다든가 또는 자기 제자들의 반응은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바리세인들이나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각각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들은 과연 옳고 정당한 것인가 그들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걱정 요만침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근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법 속으로 들끓고 있을 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기뿐입니다 나기는 그 크기가 조금 자란 송아지만 합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 나기는 굉장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런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 어딘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나기가 굉장히 가여웠을 것입니다 또각또각 보폭도 좁은 어린 나기 위에 불안정하게 앉으신 예수님은 속으로 이러셨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요 놈아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 나기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예언자 스가리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기 새끼니라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공의로운 지도자 구원을 베푸는 지도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환호하고 아우성치고 희낙낙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잡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어린 나기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고개를 숙인 채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자기다워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밑거름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존중감이 낮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은 인생 초기에 어릴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기가 되면 어른이 되었다면 반드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당했던 그런 학대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다 그런 것이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른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기가 되면 반드시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닫고 남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과 믿음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행여 비판이라도 받게 되면 그 불안은 점점 증폭되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중요한 책 하나를 썼는데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남의 인정, 비판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깊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의 근원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알고 보면 모두 이제 살아났구나 하는 환호와 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잃기 위한 가장 흔히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대리 권력자에게 빌붙는 것입니다 대리 영웅을 만들어서 그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고 나는 그의 곁에 껌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독자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힘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대리 영웅이 어제는 시절에는 부모나 선생님, 연인이나 연예인 등이다가 커서는 정치 지도자나 교주, 교인들에게는 흔히 영빨 있는 유명 목사이기가 쉽습니다 그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에게 맹종하고 나는 그 곁에서 이렇게 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세운 대리 영웅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대리 영웅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짐으로 목숨을 다하여 그 대리 영웅을 옹히합니다 그렇게 대리 영웅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다가 끝내는 전의 공포에 떨면서 대리 영웅과 함께 몰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 의전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리 영웅으로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에 대해서 우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에 우쭐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낙담하여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대리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짜 주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제로 살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중의 신 만군의 여와를 믿는다는 이유로 타 종교나 세상 사람들을 멸치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대리 영웅으로 믿고 있는 추악한 형태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십니다 군림과 지배와는 가장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백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헬만헤스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예수님의 본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순례라는 이야기는 한 주인공이 일군의 남자들과 함께 깨달음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일행 중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식사 준비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래를 불러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놓곤 하였습니다 몇 해에 걸친 긴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순례단은 큰 혼란에 빠지고 거의 죽을 뻔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하인 레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레오를 찾아서 몇 년을 해몬 끝에 레오를 만나고는 소스라쳐 놀랍니다 진꾼이자 하인으로 알았던 레오가 사실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는 더 가이딩 스피리스로서 지도의 영어로서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습니다 로버트 그린 리프는 헬스의 동반 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창합니다 종으로서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종으로서의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 조셉 자보로스키의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북콘서트에서 다뤘던 책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운 세상, 악정고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나 하나가 뭘 어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각각 흩어진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와도 서로 통합니다 작은 잉크 한 방울이 커다란 양동이의 물 전체를 푸르게 물들게 합니다 비록 연하지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좀 모자라고 시원찮아도 그는 내 동생이고 형이 무슨 잘못을 해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함을 입은 자 곧 우리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생명의 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온통 썩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목숨건 전투를 하고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빨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고림부원이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천명을 통해서 보내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세상의 변화는 잉크 한 방울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형제여 친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처럼 귀한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고별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성공하고 그 일이 잘 나갈지라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그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돌아섰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잔치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잔치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영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되고 닮아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의에 줄인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때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나는 과연 무슨 일에 현재 열광하고 있는가 또 무슨 일에 낙담하고 있는가 무슨 일에 흥분하고 무슨 일에 분노하고 무슨 일에 슬망하고 무슨 일에 슬퍼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은 아무리 생생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겉만 요란할 뿐입니다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고 불안해하고 요동쳤지만 오직 거기에서 어린 나기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예언자로 칭송 만든 마르틴 부버가 말합니다 사물과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빈약한 의지를 버리고 우리의 의지 무엇입니까 월급이 얼마냐 이것은 돈 잘 벌리면 맨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그 빈약한 의지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위대한 의지를 따라야 한다 그때 그 위대한 의지는 이상이 아니라 나의 생생한 현실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도 평범한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그 어린 나기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일을 하노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친구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오늘 권사로 추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광하는 진짜 종료주일이 되고 백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영광도 거절하시고 그들의 환호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희일비하는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세상 일이 나를 흔들지 아니하고 나는 또한 사람과 사건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진짜 당당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능력도 없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묵묵히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돕고 나를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